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올클라운드로 다음 라운드 진출 박진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, 우리 원탁 씨. 봄을 맞는 기분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봄, 이 무대가 봄 같았어요. 상큼하니. 그리고 우리 원탁 씨, 트로트 부른 지 얼마 안 됐죠? 2주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. 2주? 진짜 대박이다. 2주 가지고 그 정도 부른다는 건 몸에 트로트 음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한 달 후에는 정말 못 봐요. 너무너무 정말 성장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, 사랑합니다. 트로트라는 장르를 처음 불러보는 곡도 하고 진짜 많이 찾아보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필기하고 노트에 적어가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2라운드는 정말 더 발전되고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꼭 기대해주세요. 화이팅! 2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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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주!